1. 마테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후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